Q. 앞좌석은 바로 차면 안 돼요. 이러면 안 돼요. 이모, 좀 비켜봐요. 저희 뉴이스트의 예쁜 얼굴은 너의 눈으로만 담아주세요 러브분들 전화통화는 금지 휴대폰은 진동하라고 해주세요 뱃소리가 울리면 앙뎅 앙뎅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남은 쓰레기는 가져가주세요 난 그런 러브가 좋더라 응원은 크게 뉴이스트 러브장 공연 제자를 지키고 팬미팅 재밌게 보세요 하나 둘 셋 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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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